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윈도우 서버를 만들어서 GUI 환경인 윈도우 서버에 원격 제어로 접속해서 윈도우 서버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서버는 윈도우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를 서버라고 하는 용도에 최적화한 운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운영체제예요. 하지만 역시나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유저라고 한다면 아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이기도 합니다. 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여러가지 그런 기능들,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역시도 윈도우 서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윈도우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윈도우가 아니라 애플의 맥힌토시 같은 걸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의 차원에서도.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은 윈도우건 리눅스건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선택을 좀 다시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런치 인스턴스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셀렉 하셔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nextconfig 그리고 여기서 또 addstorage 30기가 추가하고 태그해서 뭐 적당한 거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그리고 security그룹에서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security그룹에서 뭐 이거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 쓰셔도 되고 웹서버라고 바꾸셔도 되는데 여기 idp가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시나 웹서버로 쓰겠다라고 하면 http를 추가해 주셔야지만 웹서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외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review&launch하고 launch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choose an existing key pai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새로운 키를 만들고 싶으면 create new key pair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리눅스를 만들 때 이미 만들었던 키가 있잖아요. aws-under-password 저걸 그대로 쓰고 싶으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이 이걸 체크하고 launch instance를 하면 똑같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리눅스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저는 윈도우 서버를 생성한 상태예요. 여기 있는 이게 저의 윈도우 서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맥에서 우리가 만든 윈도우 서버 인스턴스에 원격 접속하는 방법과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미 윈도우인 상태에서 윈도우 서버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저는 두 개의 동영상으로 쪼개서 수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상을 잘 선택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수업은 맥에서 윈도우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면 다음 영상을 보세요. 자 우선 커넥트,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이 컨텍스트 메뉴에서 커넥트라는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IP가 있죠. 그리고 그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유저네임, 즉 아이디가 administrator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get password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패스워드를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해서 선택하고 선택.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파일을 파일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적히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decrypt password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워드와 이 아이디와 이 IP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윈도우 운영체제에 접속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맥에서 원활하게 원격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맥용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앱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입력하고 리모트라고 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앱이 검색될 겁니다. 이 앱을 인스톨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로 스포트라이트로 검색해보면 리모트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놈도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걸 쓰셔야 됩니다. 요게 안되더라고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New라는 것을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의 정보를 여기다가 등록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저는 윈도우 웹서버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PC 네임에는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의 IP나 도메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54.238.249.183 이라고 적혀있죠. 저걸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저 네임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라고 적으시고 패스워드는 ZASMQ7R 느낌표 FC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X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자 요렇게 요런 화면이 뜨면서 이 화면에 뭐가 떴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서버 2012 라고 하는 화면이 뜨죠. 이건 뭐죠? 이제 우리가 원격 제어를 통해서 윈도우 서버를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브라우저로 한번 띄워볼게요. 요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네요. 음 이렇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우리가 웹서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요걸 키면 윈도우 익스플로러에서 계속 요한테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경고를 보낼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기 있는 요렇게 생긴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 매니저라는 게 뜨거든요. 그 중에서 로컬 서버를 클릭하고 여기에 보면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작업들을 하고 싶어서 킨 거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렇게 우리 귀찮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off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얘를 끄고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켜져 있었다면 껐다가 키면 이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메시지는 뜨지 않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쓰시면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윈도우 쓰는 것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맥에서 윈도우에 원격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